26. 유다 백성은 16살밖에 되지 않은 우시아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아버지가 죽어 묻힌 뒤에 우시아는 가장 먼저 엘라스를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아는 왕이 되었을 때 16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골리아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다. 그의 목자이자 스승인 스가리아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았다. 스가리아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우시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 요새의 성읍인 가드, 야분의 아스돗을 뚫고 쳐들어갔다. 그는 또 아스돗과 기타 블레셋 지역에 성읍들을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 구르바할의 아랍 사람, 마온 사람과의 여러 전쟁에서 우시아를 도우셨다. 암몬 사람도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아의 명성은 멀리 이집트에까지 퍼졌다. 그는 아주 막강해졌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벽 모퉁이에 방어망대를 세웠다. 지방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물웅덩이를 팠다. 그는 아래 구릉지대와 바깥 평지에 솟대를 길렀고 산지와 들판에 농부와 포도나무 가꾸는 사람들도 두었다. 그는 이것저것 기르기를 좋아했다. 우시아에게는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잘 준비된 막강한 군대가 있었다. 그의 군대는 서기관 여이엘, 야전사령관 마하세야, 작전참모 하나니앙의 지휘 아래 중대별로 조직되었다. 군사들을 관할하는 가문 지도자들의 명단이 2,600명에 달했다. 그들 밑으로 30만 7천명 규모의 증원부대가 있고 그중 500명이 상시 경계에 임했다. 모든 공격에 대비한 왕의 막강한 방어전략이었다. 우시아는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멧돌로 군사들을 철저히 무장시켰다. 또 예루살렘 망대와 모퉁이마다 최신 기술의 군 장비를 설치하여 그것으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게 했다. 이 모든 일로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우시아의 힘과 성공은 그를 자만에 빠뜨렸다. 그는 거만하고 교만해져 마침내 넘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 우시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소유인 양 그 안에 들어가서 향재단에 직접 향을 피웠다. 제사장 아사리아가 그를 말렸고 하나님의 용감한 제사장 80명도 만류했다. 그들은 우시아를 가로막고 말했다. 우시아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이는 옳지 않으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손에 향로를 들고 이미 분양을 시작한 우시아는 화를 내며 제사장들을 물리쳤다. 그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 그들이 서로 분노의 말을 쏟아내며 말다툼하고 있는 중에 우시아 왕의 이마에 피부병이 생겼다. 그것을 보자마자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다른 제사장들이 재빨리 그를 성전에서 내보냈다. 그가 급히 나갔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병을 주셨음을 우시아도 알았다.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피부병을 알았고 격리된 채 여생을 보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왕궁을 관리하던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우시아의 나머지 역사는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했다. 우시아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 옆에 밭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었다. 피부병 때문에 그는 왕실 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